일단 오늘 기자회견으로 야권에서는 여러 부동산 의혹에 다시 한번 윤희숙 의원이 최선봉에 선 셈이기 때문에요 당대표의 입장도 궁금한데요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그 의혹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선 윤희숙 의원 측에서 좀 해명을 해야 될 상황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해명을 하지 않으면 제가 저에게 피해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치가 점점 더 쓰레기장으로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도부께는 제가 이런 의사를 말씀드렸고 제목 그대로입니까? 이현정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물론 어제 오늘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이준석 대표의 입장이긴 합니다만 부친의 투기 혐의 의혹이 사실이면 해명해야 된다. 보기에 따라서는 이 대표가 윤희숙 의원과 다소 거리 두는 듯한 모습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국회의원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이르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다라고만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또 이런 정치인의 부동산 문제를 보는 관점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를 했듯이 이 부분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저는 잣대를 해야 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윤희숙 의원이 본인이 모든 걸 다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윤희숙 의원의 몫이라고 봅니다. 반면에 저는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동안 지난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많은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이 기준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야당이 정말 철저한 원칙을 가지고 저는 대하는 게 좋다. 여당같이 예를 들어 지금 다 탈당하라고 그랬는데 전부 다 한 명도 탈당 안 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숙건 정당이 되려면 책임지는 정치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뭔가 억울하고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정권교체라든지 본인이 야당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희생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보면 지금 당에 요구했던 6명에 대한 출당 요구라 이런 것들은 저는 원칙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의원들 개인들도 보면 지금 각 캠프에 들어가 있는 의원들도 있는데 저는 결국은 성공 후사의 어떤 것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국민들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걸 엄격하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거기에 따른 눈높이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김근식 교수님이 논평하셨던 중에 최강극 의원은 여러 의혹에 대해서 벌금 80만 원형을 받았기 때문에 당선 무효형은 당시에는 아니었고요. 이거 사실관계 정리하고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게 있으니까 집행유예형 그게 금고형이니까 당선 무효형 맞습니다. 그럼 다른 재판이 또 있어요. 국익선거법 허위사진 공표가 있고 업무방해죄 조국 아들 인턴 증명서 공급이 있기 때문에 두 건이 있습니다. 두 분의 말씀은 지금 최강극 의혹과 관련된 여러 의혹 가운데 하나는 제가 바로 잡은 거는 김근식 교수님의 공직선거법은 벌금 80만 원형이고 발급 80만 원이라서 당선 무효형은 아닌데 다른 의혹에서 지금 업무방해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당선 무효형이 나왔어요. 1심에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 또 다른 그래픽 하나 바로 잡을 게 있는데요. 화면을 잠시 보시면 앞서 윤희숙 의원의 부친 아버지가 땅을 2016년 5월에 매입했다고 했는데 아니죠. 아까 6월이라고 했는데 5월로 저희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정리가 된 거죠? 그럼 사실관계 팩트. 알겠습니다. 윤희숙 의원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윤희숙 의원 말고도 부동산 특위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또 한 명이 있습니다.